안녕하세요. 전기공작소 학습가이드를 켜입니다. 본 학습 영상은 전기공작소 응용 PLC 관련 73의 전기기능장 대비 타임차트 1번 패턴 중 3번째 학습 정보를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생산자동화 및 전기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타임차트 구성 등은 전기공작소 학습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PLC 입출력 구성을 살펴봅니다. 입력에는 3개의 셀렉터 스위치 SSA, SSB, SSC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3개의 푸시 버튼 PBA, PBB, PBC가 있습니다. 출력에는 램프 5개, PLA부터 PLE까지 있지만 여기서는 각 생산기계 및 컨베이어 벨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출력에는 MF1, CB1, MF2, CB2, MF3가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 SSA ON 그리고 SSB OFF 1대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셀렉터 스위치 SSA만 입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푸시 버튼 PBA 누르면 첫번째 램프, 여기서는 MF1 기계 동작이 시작됩니다. 세번째 푸시 버튼 PBA에 의해 동작 이후 PBB를 입력할 수 있으며 누르게 되면 다음 램프, 여기서는 컨베이어 벨트 12원이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번째 푸시 버튼 PBB에 의해 동작 이후 PBC를 입력할 수 있으며 눌렀다 뜰 때 다음 램프, 여기서는 MF2 기계 동작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번째 반드시 푸시 버튼 사용 순서는 PBA, PBB, PBC 순서여야 합니다. 즉 푸시 버튼 PBA, PBB, PBC 순서를 통해서 출력 부분 MF1에서 MF3까지 동작을 하며 다음번에는 다시 기계 동작 MF1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셀렉터 스위치 SSC 입력이 있으면 모든 동작이 중지 및 초기화를 합니다. 모든 전기적인 공작 및 동작 등은 셀렉터 스위치 SSC에 멈추게 되며 각 동작 순서에 대한 정의값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 동작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형 차단기 입력은 SSA 입력은 PBB 버튼을 누르다 PBB 버튼을 떼다 PBC 버튼을 누르다 PBC 버튼을 떼다 PBA 버튼을 누르다 PBA 버튼을 떼다 PBB 버튼을 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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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A 버튼을 누르다 PBA 버튼을 떼다 PBC 버튼을 누르다 PBC 버튼을 떼다 PBB 버튼을 누르다 PBB 버튼을 떼다 PBC 버튼을 누르다 PBC 버튼을 빼다 PBA 버튼을 누르다 PBA 버튼을 빼다 SSC 입력 운 SSC 입력 오프 대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